단골이 없는 헤어디자이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미용실, 혹은 살아남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특별한 세일즈 스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세일즈맨들을 코칭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세일즈 스킬 향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헤어브랜드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세일즈 자문위원이자 컨설팅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전문가 황현진입니다. 저는 세일즈 말부터 바꿔라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또 최고의 세일즈맨들의 뒤에서 세일즈 대본을 써드리는 세일즈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금방 사라집니다. 허나 나쁜 기억은 오래가죠. 그래서 고객들은요. 이 좋은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 절대 다시 가지 않을 곳과 앞으로 계속 방문할 곳을 정하곤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서비스의 질이 그리고 고객 응대의 질이 좋지 않다면 사실 단골 고객을 확보하시긴 어렵습니다. 당신의 언어만 바꾸셔도요. 매출이 쑥 오르는 경험. 세일즈 언어 전문가인 저와 함께라면 가능해집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나는 기술직이다 라고 하셔도요. 고객의 입장에선 어찌 보면 서비스직일 수도 있습니다. 시술의 가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꼭 명심하십시오. 하찮은 소비를 각인시키시는 순간 고객의 지갑은 열립니다. 매력적인 한 줄로 내 살롱을 소개하는 방법 평범한 메뉴판이 아닌 고객의 선택 욕구를 자극하는 메뉴판을 만드는 방법 역시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일즈 언어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세일즈 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세일즈 스킬 향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는 세일즈 전문가 황현진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